롤러피 깡깡총 이거 타고 싶어요? 잘가요 롤러피 손을 높이 바이바이 네 손님 타세요 네 어디로 갈까요? 룡룡룡룡 룡룡룡 룡룡룡 룡룡룡룡 아 또 체조하러 오셨어요? 네 시작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바이바이 룡룡룡 손님 또 차 타시네요 네 아 인형 봤어요? 네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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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있어! 눈 어딨어? 눈! 눈! 코! 입! 와 잘했어요! 빠이빠이! 아이고 조심해요 손님! 조심하세요 여기 타세요! 아유 잘 타네요! 바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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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발로 뻥 어휴 잘하네 자 이제 체조 시간 시작 손을 높이 손을 높이 바이바이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꺼고 여기다가 넣어요 다온이가 넣어봐요 어 그렇지 어머 그거 하는거 봤구나 여기다가 괜찮아 괜찮아요 응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잘했죠 자크도 잠궈야지 자크 자크 잠궈 자크 잠궈 자크 잠궈 봐요 여기 잠궈야지 아 잘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좀 더 올게요 아우 잘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자크도 있어요 자크 자 어우 잘하네 진짜 다온이 이거 이거 좀 더 해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오 잘한다 잘한다 오우 잘합니다 됐습니다 아 자 있던 자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세우는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쪽이 있잖아 넓은 쪽을 아래로 하고 이렇게 딱 세워주면은 잘 서있죠 그쵸 아 됐다 할아버지꺼야 할아버지꺼야 그거네 그치 할아버지 아 아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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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봐 응 그러면은 첼로 넣을까요 첼로 넣을까요 첼로 넣어요 활도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응 조심조심 자 다온이도 손 같이 정리 도와드리자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응 예 해야지 응 응 닫아 닫자 닫고 여기 다온이가 와서 할아버지 도와드려요 두꺼 어 여기도 한번 해봐요 다온이 한번 해봐요 밑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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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내려야 돼요 응 내려요 응 응 응 응 봐봐 아빠 할거야 응 응 응 저 여기도 응 이렇게 내려요 내려요 아유 정리 잘했다 우리 다온이 내려요 아유 정리 깨끗해 세워놓을까 인자 어디다가 세워놓지 다온아 여기다 세울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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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완성 아빠 박수 박듯 나나 나나 응 다온이꺼 어 나나 다온이 바이올린이고 그거는 할미꺼 할미 할미 다온이꺼 어디있어요 여기 응 다온이꺼 어디있죠 여기 어 여기 있어요 오 다온이 할아버지꺼 어디있어요 아빠꺼는 어디있어요 여기 응 아빠꺼는 여기 할머니꺼는 할머니꺼는 어디있어요 여기 아 딩동댕 아빠꺼는 거기있고 다온이꺼는 어디있어요 다온이꺼는 여기 애호박이 응 하하 다온이가 같이 하러 오자 갈까여 열어줘 응 하러 오자 열어줄까 아빠다 OFF 다시 할거예요 아까 너무 빨리 정리하네 다온이가 이렇게 다온이가 다온이가 빨리 갈거야 자 할아버지하고 같이 해봐요 0000 나는 공주다 할미꺼 할머니도 할까요 가져와요 다온이가 우와 힘세다 조심조심조심 고마워 고마워 다온이 해요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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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열어줄꺼에요 열어봐요 우와 열어졌네 다운이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다운아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지 아니 요거부터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꺼내요 바이올린 꺼내요 그렇죠 잘했다 할머니 주세요 감사합니다 활도 주고 잘하네 우리 다운이 이제 뚜껑 닫아놓고요 할미꺼 감사합니다 우리 다운이 정말 잘한다 천하장사인데 천하장사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거는 누구꺼야 다운이 핸비꺼야 고마워 고맙습니다 다운이도 해야지 고맙습니다 다운이도 해야지 이제 다운이도 연주하자 할머니하고 같이 연주 시작 아 이렇게 아 건건건건 나는 강제다 하나 아 아 아 아 기 기 자 이제 바이올린 합시다